1,800 1,800 아 얘 상처에선 냥과 루루가구나 아 저 이제 알았어요 아 아 아 넘한거 아니여? 여기여 오우 오우 얘 자기 분노를 주지 못하는거 같애 이봐 이봐 와 가만히있질 않네 아니 이봐 이봐 자기 분노를 주지 못하고 있어 아 한 대씩 때려야겠다 아 무서워라 오우 저거 맞아 피 겁나 많이 빠지겠다 어머머 아 아 야 이거 죽겠는데 이거 와 그러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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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 좀 하소 좀봐 좀봐 자기 뿐에 못 이겨 지금 와 아 아이 전화가 갑자기 전화가면 어떻게 해 지금 와 폭격기야 뭐야 이거 유실물을 먹어야 됩니다 아 저희 제발 빙척척 쟤가 너무 날뛰는데 와 와 와 진짜 무섭다 저거 한번 타고 싶은데 빙몰 한번 하자 어 지쳤다 지쳤다 오케이 내가 한번 잠을 자더니 한번 지쳤어 지금 어이고 오 어 불이가 박히네 땅에 얘를 좀 진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 불 안나와 불 안나와 불 안나와 아 아 내 근동 날개좀 날개좀 추워 가라 비실물은 먹어줘야지 뿔 으으으으으으으으 아우 감당 아 아 무서워 얘 뭐 없나 탕할 수 있는거 없어? 어 짜라 짜라 안 되네? 아 그래요? 미리 만들 수 있던가? 미리 만들 수 있던가? 미리 안 만들어도 됐던 것 같은데? 내 기억으로는 아닌가? 왼쪽 파생까지는? 오케이 오케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? 야 테스크 태워 그걸 밀어버리면 어떡해 진짜 방해하는 것도 진짜 가지가지다 진짜 이걸 김마우스 때리고 있는데 이벨카나 갑옷들이 왕호들이 좀 좋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쓰고 있죠 속성치도 올려주고 와우 너무 무섭다 저거 음 그러니까 발도술이랑 납도술 이런게 있더라구요 자기 분노를 조치하지 못하는 친구 아까 땅떨을 매 유실물 좀 먹고 아 까비 아 이거 뿌리 박는거 너무 웃기다 아 형님 가만히 좀 있어 안 뛰치냐 나는 뛰친다 아 머리머리 머리를 놀아야 돼 아 아 거리되려나 이거? 아 또 벽꽁 실패했네 아 이게 안맞네 아이도 안 지쳤어? 많이 때린거 같은데 어 자네? 와 이거 서서 잔다 하하하하 뭐야 자잖아 왜 이렇게 약한 아이네 왜 이렇게 약한 친구야 왜 이렇게 약한 친구야 으흐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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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